재산을 축소 신고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강수 시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아파트값을 공시지가로, 즉 낮춰서 신고한 건 선관위의 안내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한 선관위 직원은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이 이어지면서 원 시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 재판으로 연기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재산을 60%나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원강수 시장의 두 번째 공판. 작년 5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했던 사무보조원과 원시장 캠프의 선거사무장 두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인 선관위 관계자와 원시장 측 증인인 캠프 관계자 간의 대질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왜 부동산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적어놓았는지가 쟁점. 캠프 사무장은 당시 선관위 사무보조원이 공시지가를 적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고,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캠프 사무장을 기억한다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적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원시장 측 주장이 맞다면, 즉 공시지가로 신고해도 된다고 했던 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고발했다면, 항의나 소송 같은 대응은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원시장 선거캠프 사무장은 별도 대응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장은 또 원강수 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출했던 재산 등록 상황을 건네받아 원 후보의 검토를 거쳐서 제출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재산 등록 담당자가 신고 요령도 숙지하지 않고 재산을 등록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지자, 캠프 사무장은 당시 구자열 후보보다 지지율이 열세였기 때문에 재산 등록보단 홍보 업무에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 내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캠프 관계자들의 실수라는 기존 해명과 달리, 원시장 본인이 당내 경선에 사용했던 재산 신고서가 재산 축소 신고의 발단이라는 점은 원시장 측 증인의 진술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